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버스 노사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합의했습니다. 오늘 아침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지만 새벽 3시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지금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. 첫 소식은 홍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경기도 버스 노사는 13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. 어제 오후 3시에 시작한 협상은 임금 인상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. 노조는 준공영제 버스 노선의 12.32%, 민영제 노선의 21.86%의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5%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. 결국 노사는 두 노선 모두 7%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. 오늘 잊지 않고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받으면서 노사가 상생을 해서 우리 경기버스가 좀 더 나은 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의 초점을 만들었다는 당초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9,300여 대의 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. 두 차례 회의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. M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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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 홍지호입니다.